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뱀에 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이로운 소문 MTNW 이형빈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은 AS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칩셋 미디어 벌써 11%가량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세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 어떻게 해볼지 AS 들어볼게요. 네 우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과거 모빌아이의 설계 자산을 공급한 이력으로 항상 모빌아이 상장 수혜주로서 시세가 나온 점과 그리고 자율주행 쪽 섹터의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애플카 이슈와도 연결이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강한 상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빌아이 상장 이슈 이외에도 애플카 팀이 올 연말부터 재가동이 된다는 소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들이기 때문에 지금 좀 감회도 구간에서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구간 특히나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실적도 지금 탄탄하게 좀 실적이 나와주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대시세를 한 번 더 좀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올 초죠. 연말부터 해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이 대시세가 나왔던 이유가 대량 거래랑과 함께 모빌아이 상장 이슈 관련 그리고 애플카 관련해서 자율주행 모멘텀이 이런 대시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빌아이 상장 이슈가 올 여름부터 다시 나오겠지 했는데 조금 뒤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9월 30일 발표가 되고 상장 추진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바닷건에서 다시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칩셋 미디어는 좀 보유를 해서 좀 홀딩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홀딩 사인 주셨습니다. 칩셋 미디어 계속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소문도 칩셋 미디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소문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문은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인텔의 모빌아이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장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어서요. 좀 추가적으로 배팅 가능한 종목을 찾아볼게요. 자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이죠. 인텔의 자율주행 자회사입니다. 모빌아이가 상장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실적 성장을 이뤄가는 기업인데요.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자율주행에서 ADAS, 아다스라고 불리는데요. 그 기능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추정 기업 가치가 현재 43조 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한 차례 상장이 미뤄진 바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긴축 정책은 좀 강하게 강경하게 이어가다 보니까 한 차례 미뤄져서 드디어 상장한다. 기대감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우리 확인해 봤던 칩셋 미디어도 자리하고 있고 모틀엑스 ISC 등등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지금 담아볼 수 있는 종목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우선 지금 모빌아이의 기업 공개 신청이 지난 30일 IPO 신청 서류를 제출함으로 해서 기업 값치가 43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는 모빌아이 상장 관리나 자율주행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인포뱅크라는 종목입니다. 인포뱅크라는 종목도 항상 모빌아이 상장 이슈가 부각이 될 때 이렇게 작년 연말 부터에서 올 초까지 대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모빌아이 상장이 미뤄지고 그리고 지수도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오다 보니 이렇게 가격 조정을 크게 받은 구간까지 지금 빠져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 이후에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면 모빌아이 상장 이슈와 맞물려서 저는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포뱅크 같은 경우도 지금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역별로 지금 만든 상황에서 지금 다시금 우상향을 좀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장대의 물량들을 좀 소화하면서 지금부터 좀 상승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중간중간 나오겠지만 결국 방향성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종목은 라닉스라는 종목입니다. 라닉스라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가버리는 아주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모빌아이 상장 이슈가 지금 시장의 강력한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떠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라닉스가 지금 상한가를 간 부분 지금 상한가를 따라잡는 이런 매매보다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모멘텀 그리고 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붙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 전반적으로 장대 양봉을 켜고 있는데요. 일단 인포뱅크 라닉스 이야기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좀 꾸준히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상향을 기대해 보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꼭 사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모트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전장 부품, 자율주행 관련 수혜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모빌아이, IPO 추진 관련해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지금 지수 하락으로 단기 조정을 지금 크게 받았지만 오늘 대량 거래량과 함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가깃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금 지수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트를 우상향으로 돌리는 양봉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도 수반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현재 지금 매수가 14,6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걸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 8%가량 올라가고 있는 모트렉스 오늘 꼭 사여될 종목으로 받아 봤고요.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3,000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문 확인해 볼게요. 오늘 6G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 봤던, 방금 봤던 자율주행이나 UAM 현실화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기술인데요. 국가적인 대항전이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리 선점해 볼 수 있는 종목들 또 발빠르게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28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최초로 6G 시범 서비스를 연결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시점은 2026년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올해 잇따라서 6G 연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통신 3, 4도 계속해서 관련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6G가 꿈의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빠른가 하고 찾아봤더니 5G 대비해서 한 20배 정도로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 5G도 사실 또 그렇게 잘 터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6G까지는 너무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떤 종목으로 미리 선침해서 수익 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6세대 이동통신이 미래 먹거리인 만큼 지금 삼성 그리고 LG 이렇게 대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6세대 이동통신의 원천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5G, 6세대 이동통신, 통신장비 관련주들의 한번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종목을 좀 관심 있는 종목을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통신장비 관련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실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화면 보시게 되면 2분기 실적 이후에 지금 3분기 실적이 예상 추정치가 지금 상당히 서프라이즈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다. 지난 방송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밀리는 흐름 속에서도 그래도 좀 잘 지지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지금 자리는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가 서진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1원이라는 종목입니다. 1원이라는 종목은 지난번 애플페이, 애플페이 관련주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최근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저점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아직 연말까지도 갈 수 있는 모멘텀이고 그리고 5G, 5G 관련해서도 이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루온의 실적도 괜찮고요. 네. 네, 서진 시스템 그리고 이루온 받아 봤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서진 시스템 그리고 애플페이 모멘텀까지 겹겹이 가져가는 이루온 체크해 봤고요. 위원님 그럼 6G 안에서 꼭 사야 될 종목 들어볼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와이어블이라는 종목입니다. 6세대 이든 통신 활성화, 수혜주의고 그리고 지하철, 터널 중계망을 구축하는 회사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서 정부가 5G 패키지 수출 추진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서 또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에 보면서 가깃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조정에 의한 조정이 크게 나왔지만 앞서 말씀드린 5G, 6세대 이든 통신 그리고 네옴시티 5G 패키지 수출 추진에 대한 모멘텀을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저평가 구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지금 2,38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걸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2,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6G 안에서 꼭 사유될 종목은 와이어블이었습니다. 목표가 2,700원, 손절가 2,100원 흐름 놓고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이로운 소문 M10W 이형빈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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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